어? 안 돼요? 실적 펀더멘탈도 괜찮고 자체적인 개발 경쟁력도 가지고 있는 저희 사람들이 결제를 많이 하나요? 결제를 많이 하고요. 월급 통장에 금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0.1! 맞습니다. 맞죠? 봐요, 맞잖아요. 0.1밖에 안 돼요? 0.1%밖에 금리를 보장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불만 없이 그냥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행 잘되게 놔둘 수 없다. 우리가 어떻게 골라내냐는 거예요. 10만 원이 뭐야. 천만 원도 벌었겠다. 극복. 극복. 무조건. 무조건이래요. 우리 이지선 제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또 내마녀의 날 알차게 배우지 않았나? 네네. 이제는 우리가 잘 현금을 또 마련해놓고 적절한 곳에 투자만 하면 이제 된다는 얘기야. 돈 많이 벌었잖아. 저 이제 주식계에 큰 손으로 소문났어요. 큰 손이잖아. 네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많은 현금을 우리가 벌어들인 그 수많은 돈을 물론 이제 통장에 많이 넣어놓고 있을 텐데 아니면 뭐 그냥 증권계좌에 예수금으로 넣어놓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이득인가. 아주 작은 이득까지도 우리가 집념을 가지고 그 돈을 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부자로 가는 길은 굉장히 멉니다. 멀다구요? Too far. 굉장히 머니까. 그 먼 길이 갈 때는 뚜벅뚜벅. 아주 작은 것이라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를 더 배울 건데 네. 그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스몰, 벗, 낫, 스몰. 스몰, 벗, 낫, 스몰.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그것을 가르쳐주실 이분을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 증권의 리서치센터 이종원 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제 표현 어떻습니까? 정확하신 표현 같습니다. 작지만 결코 작지 않아요. 왜 작지 않은지는 일단 차체 설명을 좀 해주실 텐데 알겠습니다. 우리 이종원 부장님이 나름 또 굉장히 대단한 분입니다. 게임 쪽으로는 아주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진 제가 사실 애널리스트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게임 개발자 출신이거든요. 딱 봐도 잠도 안 자고 게임하시다가 저도 한 16시간 풀로 게임한 적이 있거든요. 진짜로? 무슨 게임? 리니지? 아 진짜? 아 리니지 했었어? 린저 씨였군요. 네네네. 제가 게임즈를 샀어요. 뭔데 또? XX 게임즈라고 그거 지금 완전 물려서 지금 마이너스 30%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만드는 회사예요? 어떤 게임? 모르죠. 소셜 타지노. 어떤 거 만드는지도 모르면서 투자하면 어떻게 하냐? 이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됩니다. 네네. 극복. 극복. 게임즈 일단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습니까? 워낙 성장력이 높은 그런 산업군에 속하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실적 매출 단이 얼마나 나오느냐 잘 나오느냐도 중요하지만 앞으로의 이제 성장이 어떠냐 그러니까 이벤트 포인트가 어떻게 되느냐 신작 출시라든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좀 주안점으로 드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나는 이 얘기가 너무 싫은 게 아니 우리 게임 회사 중에 우리는 이제 영업 안 할 겁니다. 우린 망했습니다. 우린 장사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회사 봤어? 못 봤어? 못 봤죠. 한 번도 없어요. 다 자기 언제 또 신게임 출시하고 대박 날 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골라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해주셔야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엔시소프트라든가 뭐 이런 게임 회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큰 회사들. 작년에 이제 주린이 분들이 대거 이제 주식시장에 진입을 하시면서 너무나 유명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종목에다만 투자를 하시고 투자 스탠스가 좀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경향이 있거든요. 불안하니까 그래요. 그렇죠. 작은 중소 게임 업체들을 할래도 갔다가 이거 망하는 거 아닌가. 그래도 큰 회사들은 어쨌든 계속 돈 버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큰 회사들로 갈 수밖에 없는 주린이들의 마음 저 하나만 뭐 여쭤볼게요. 지하철 타고 가는데 내 앞에 있는 다섯 명 중에 세 명이 같은 게임을 하고 있어. 만약에 그러면은 그 게임 만든 회사 사도 됩니까? 안 됩니다. 어? 안 돼요? 왜죠? 안 된다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긴 하지만 그런 걸 판단해서는 안 된다? 네 그렇죠. 이미 이제 너무나 많은 유저들이 이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게임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오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선 반영돼있을 지금 살라고 준비 중인 하나 있었거든요. 너무 많이 주위에서 하니까. 그러면 이제 애들이 많이 할 게임 이런 걸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실적도 나쁘지 않지만 앞으로 사람들이 지금까지 잘 몰랐는데 앞으로 더 많이 플레이를 할 가능성이 높은 그런 게임들을 IP들을 만드는 개발사들을 빨리 알려주세요. 예를 들면 어떤 회사들이에요? 일단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회사는 조이스티라는 회사입니다. 조이스티? 조이스티는 길거리 농구 게임 프리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한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 회사가 작년 말부터 올해 연초까지 굉장히 좋은 뉴스들이 많이 있었어요. 네. 지난해 12월에 틸딩 포인트라는 미국의 10대 퍼블리셔 회사가 있거든요. 게임 퍼블리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로부터 4천만 달러를 유치를 받았습니다. 4천만 달러면 얼마예요? 우리나라도 한 450억 정도 오! 또 좋은 소식이 주주가치 재고를 위해서 자사주 소각을 했어요. 약 25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중요한 이슈가 이제 전 직원 연봉을 천만 원 이상 인상시켜줬습니다. 이런 호재가 왜 있냐면 기업이 내부적으로 실적도 좋아지고 2021년식 목표치도 상향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사실한 말씀은 아니고 이런 걸로 한번 살펴보시라. 이 회사가 전략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굉장히 잘 만들어요. 결제를 많이 하나요? 결제를 많이 하고요. 2018년 이후부터는 이런 SLG 장르 위시로 해가지고 탬라인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조이 시티 그리고 또 어떤 회사 있는지 미투젠이라는 회사 소셜 카지노 개발하는 업체 매출의 한 70% 이상이 북미와 유럽에서 나오고 있어요. 북미는 이게 온라인 도박이 합법이구나. 그죠? 소셜 카지노 게임은 합법이어서 티네이저들도 다 할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최근 5년간 CGR 그러니까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육박합니다. 연평균? 연평균 성장률이 40%에 육박하고요. 영업이익률은 무려 45% 물어볼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습니다. 아 진짜요? 1억이 넘어요? 네네네. 오 소셜 카지노 영업이익도 좋고 해도 주가는 잘 안 오르는 것 같던데 주가가 잘 안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일단 이 회사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투자자들이 많이 있고요. RPG 게임 그러니까 대박을 터뜨리는 게임 위주로 많이 관심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꾸준하게 성장을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렇게 소셜 카지노나 이제 캐주얼 게임 기반의 회사에 대해서는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사겠습니다. 네네네. 뭘 이렇게 바로 결정해? 홍보하고 사야지.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서 사야죠. 작지만 결코 작지 않은 한 2천만 원 있는데 주식으로 한 지금 1500 들어가 있어. 나머지 어디 있죠? 저 그냥 거기 그냥 있어요. 예수금으로 있어요. 예수금에 있거나 아니면 그냥 뭐 통장 연계 계좌의 통장에 또 있거나 이렇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돈이 그냥 쉬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슬리핑 머니입니다. 네. 그게 계속 재울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제일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월급통장의 금리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한 0.1? 0.1까지 남겨있지. 0.5? 아니 0.1! 맞습니다. 맞죠? 봐요. 맞잖아요. 0.1밖에 안 돼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3% 시청자분들이 봤을 때는 정말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그런 금리거든요.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은행에 천만 원 넣어놔도 1년 동안 얼마죠? 천만 원 넣으면? 만 원? 만 원? 맞습니다. 가끔 나는 그 통장에 보면 진짜 내가 통장이 아주 작은 돈은 아닐 거 아닙니까? 정 프로인데 정 프로인데 근데 이자가 8천몇백 원 이렇게 붙은 거 보면 그냥 이거 안 받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아니 무슨 통장에서 아니 이렇게 사람이 허세가 붙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는 제일 검융권에 쓰는 게 수시입출금 통장 우리가 흔히 월급통장 많이 이용을 하는데 자유입출금 되는 거 우리가 그 통장을 이용할 때는 우리가 0.1%밖에 금리를 보장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뭐 불만 없이 그냥 이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생각이 전환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은행은 흔히 말하는 예대마진이라고 하잖아요. 예금과 대출의 이자 마진 차이 예대마진 네네 다 이해했어요. 다 이해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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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기록 월금통장을 만들고 수시입출을 해서 사용을 하긴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우리들을 우리 고객들의 돈을 활용을 해서 이익을 남기는 장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냥 뭐 이자 0.1%에 주는 거에 만족하자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최대한 이제 고금리를 많이 주는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품을 좀 찾아가지고 그 혜택을 온전히 누리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돈에 좀 더 관심이 있고 재테크 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정말 0.12% 차이의 그 이자 찾아서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움직여요. 저는 0.1 이게 그렇게 큰 돈인지 잘 모르겠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코인 넣어놓으면 하루에 5%인데 코인 넣으면 돼. 오케이. 투자해서 코인 넣어놓은 거 하루에 5% 인정 나머지 돈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아 그 나머지 돈까지도 나머지 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든 거기서 뽑아 먹어야 된다. 뽑아 먹어야 된다. 뽑아 먹어야지. 은행 잘되게 놔둘 수 없다. 우리가 왜 은행을 도와주고 있어요. 그러아 맞아. 네. 뽑아 먹읍시다. 뽑아 먹자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는 파킹 통장을 이용하시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인데 혹시 두 분 예전에 CMA 통장을 이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마 통장 크마라고 안 했나? CMA CMA 통장 이용해 봤어요. CMA는 아시다시피 증권사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통장이거든요. 그래서 CMA가 캐시 매니지먼트 어카운트 현금을 관리해주는 그런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전에 제가 신입사원으로 입사할 때는 증권회사에 입사를 하니까 회사에서 CMA 계좌를 무조건 만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CMA가 어떻게 보면은 재테크의 어떻게 보면은 어떤 상징과 같은 그런 상품이었고 기본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새 CMA 금리를 보면은 대체로 한 0.1%에서 1% 정도 아 진짜요? CMA가 과거에 한때 금리가 굉장히 높았을 때 잘 나갔을 때는 한 1.6%까지도 보장을 해주는 그런 상품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시중 금리가 떨어지면서 뭐 RP든 발행업이든 뭐 MMF든 다 상관없이 금리가 전반적으로 쭉 빠졌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재테크를 똘똘하게 하시는 스마트한 투자자분들이 CMA를 많이 이용하셨는데 요새는 CMA가 대세가 아닙니다. 생각해보니까 이자가 너무 낮다 보니까 그런 거를 이제 찾아볼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0.1 0.15 이게 무슨 차이가 있겠어? 이러면서 안 찾아보게 되고 관심도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실 거는 도대체 그럼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추천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 파킹 통장이요? 네 파킹 통장이요. 이자 뭐 많이 주요? 이자 많이 주죠. 얼마나? 잠깐만 일단 나 좀 기대 좀 해볼게요. 2? 2는 너무 높아요? 2%까지는 왜냐면은 파킹 통장 상품도 시중 금리의 영향을 받거든요. 악마야. 이 파킹 통장 상품도 시중 금리 영향을 어쩔 수 없이 받습니다. 그렇겠죠. 시중 금리가 하염없이 계속 이제 흐르고 빠지는데 이 파킹 통장 상품만 온전히 이제 고금리를 유지하기에는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작년부터 주린이분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많이 진입을 했잖아요. 화랑장에서 많은 수혜를 입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아니 1%든 간에 1.3%든 1.4%든 뭔 의미가 있나요? 나는 그게 의미가 없다. 주식시장에 넣거나 아니면은 요새 핫한 코인 시장에 돈을 넣어두면 이게 뭐 돈 복사기라고 흔히 요새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게 많은 수입이 들어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약간 생각에 전환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개인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융통하실 수 있는 융통 자금이 1억 원이 있다고 치면 어떤 분들은 그 1억 원을 소위 말해서 주식에 몰빵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나는 한 5천만 원 정도만 주식 자금으로 융통을 하고 나머지 5천만 원은 나중에 주식 이제 투자를 할 때 물타기라던가 뭐 좀 여유 자금으로 좀 사용을 하고 싶다.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잖아요. 아니면은 5천만 원 그 상장 주식에 투자를 했으면 나머지 뭐 3천만 원 정도는 뭐 IPO 이제 공모주 나중에 이제 올라올 때 거기에 이제 투자를 한다든지 나머지 2천만 원은 뭐 수시 입출금 용으로 넣어둔다든지 이렇게 좀 통장을 쪼개서 이제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단순히 나는 뭐 주식 너무 좋아하니까 이제 이런 예금 상품 관심 안 둘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조금 이제 주식 상품에 투자하는 거 이외에 남겨놓는 그런 여유 자금들은 이런 고금리 상품을 이용하시는데 좀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 지금 제가 주식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한 20% 찍고 있거든요. 그냥 주식 안 하고 파킹 통장에 넣어만 뒀어도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20%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또 전쟁에 비유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군대가 100명인데 50명을 보내는 방법이 있고 100명을 다 보내는 방법이 있고 근데 이제 50명을 보냈을 때 나머지 50명이 그냥 계속 차지자세로 서 있기만 할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을 농사라도 짓게 만들어 갖고 그 사이에 빨리 쌀이라도 좀 만들어서 보급이라도 할 것이냐 이 차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려주시지 않았다면 파킹 통장에 있는지 몰랐을 것 같아요. 파킹 파킹 주차 바로 이제 주차하듯이 들어갔다 뺐다 어떻게 해볼래요? 네네네 일단 저는 알게 되면 다 써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정프로님도 비상금 이렇게 갖고 계시잖아요. 없는데요? 없죠. 저는 없는데요. 공식적으로 우리가 비상금 통장이나 용돈 통장도 사실 현실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똘똘한 재테크를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 통장 쪼개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비상금 통장은 늘 수시로 돈이 좀 놀고 있어야 되고 뭐 급하면 아무 때나 인출해서 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적합한 통장이 이제 파킹 통장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파킹 통장의 금리는 시중 금리에 따라서 변동성이 있거든요. 시중 금리가 많이 빠지면 이 파킹 통장의 금리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지만은 상대적으로 제1금융권의 월급 통장의 금리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은 월등히 높은 금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월급 통장을 파킹 통장으로 바꾸면 좀 낫겠네요. 지금 일반 은행에 있는 것보다는 더 받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죠? 어떻습니까? 월급 통장을 무조건 바꾸셔야죠. 무조건 무조건이래요. 왜냐하면 무조건이야? 왜냐하면 파킹 통장이요.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완벽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나는 1금융권만 이용을 했고 저축은행 솔직히 잘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5천만 원까지만 넣어두셔도 돼요. 충분히 보호를 받고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3, 4군데 나눠서 해도 됩니까?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상상인 저축은행에 파킹 통장을 적극 추천드리는데요. 왜요? 지금 거기 다니고 계시니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최근에 은행의 어떤 금리를 나타내 주는 공시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찾아보시면 상상인 저축은행 파킹 통장이 월등히 금리가 높다는 걸 아시죠? 그럼 할만하지 주식 투자하는 거 지금 마이너스 20인데 마이너스 20 얘기지 그 같은 말이다 마이너스 20 아닌 사람이 어딨냐 나도 마이너스 20이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제일금융인 건 다 빼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 것보다 들어보니까 제일금융권에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나 내가 쓰는 돈에 예를 들면 비상금 통장도 될 수 있고 아니면 월급 통장도 될 수 있고 이런 어떤 목적이 있는 이런 통장들을 하나씩 정도 만들어 두면 괜찮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파킹 통장이 고금리를 상대적으로 담보를 해주는 상품이다 보니까 여유자금이 많으신 분들은 파킹 통장을 추가로 만드셔서 돈을 나누는 것도 괜찮다 선생님 솔직히 비상금 있잖아요 비상금? 솔직히 얼마 정도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없어 아니 근데 공식적이 아니야 이거 방송은 우리끼리 피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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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아 이거 우리만 아는 거예요? 네 우리만 그렇다면 뭐 얘기할 수 있고 좀 있어요? 있죠?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우리 남편도 한번 뒤져봐야겠어 뭐 월급 통장을 대신해도 괜찮을 것 같고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가장 내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어떤 활용 방법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방금 이제 정 프로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확실히 비상금을 좀 갖고 계시거나 갖고 싶어 하시는 것 같으세요 이거 자 뒤질 때 안 뒤져지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그 기능만 있으면 이거 대박나요 그러니까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이 보자 보자 봐 하고 딱 했을 때는 50만 원으로 표시가 되는데 그게 무슨 본인이 딱 비밀 뭐 하나 딱 하면 그게 5천만 원으로 바뀌어요 아 그럼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희트러질 것 같아요 50만 원이면 내가 봐주지 어떤 날은 뭐 5천만 원 있고 어떤 날은 뭐 300만 원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뭐 5천만 원 있을 때로 쳐주진 않을 거 같아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게 기본적인 원리는 CMA랑 똑같아요 CMA 같은 경우는 이제 1할 복리거든요 하루하루 하루하루 이자를 쳐줘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CMA통장에 100만 원을 넣어놨다 그러면 그 1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그 다음날 1할로 붙게 되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이 파킹통장도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이자를 쳐주는데 대신에 CMA처럼 뭐 그 다음날 그 다음날 이렇게 계속 이자가 붙는 개념이 아니라 한 달 단위로 매일매일 이자를 계산은 해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통장을 열어봤을 때 이자가 붙는 거는 그 다음 달에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음 달에 확인은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뭐 투자처로 본다면 이제 목돈 있잖아요 장기적으로 좀 놓아둘 요량으로 이제 쌓아두는 만들어두는 그런 목돈이 있을 텐데 저희 그 상상인 저축은행 상품 중에 369 정기예금이 있거든요 네 이 369 정기예금은 기간에 따라서 그 금리를 좀 차등적으로 나눠서 주는데 일반적인 그 보통예금 그 파킹통장보다 고금리를 또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정기예금은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넣어놓을 거다라고 이제 그 정해놓으면 그렇습니다 작년에 한창 떨어졌을 때 제가 목돈이 있었어요 좀 큰돈 그런데 정기예금에 들어있었거든요 그 돈은 정기예금? 네 근데 이 정기예금이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 이자가 나오죠 이미 이자가 10만원이 붙어 있었어 그 10만원을 어 이자가 10만원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해지하면 10만원을 다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렸어 그 돈이 만기가 될 때까지 그때 이미 주식은 저 끝까지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때 그거 빼서 그냥 했으면 그러면은 10만원이 뭐야 천만원도 벌었겠다 아 너무 아쉽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런 제 얘기를 들으시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런 경험이 이자님의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공유를 하고 계세요 정기예금 중간에 이제 은행 통장을 해지하는 경우가 사실 비일비재하잖아요 이자 못 받죠 그쵸 못 받죠 이 369 정기예금은 손해보는 것들을 최대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상품으로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이걸로 나를 꼬셔보겠다 그래서 369 정기예금은 만기가 되기 전에 3회까지 분할 해지를 할 수가 있어요 중간에 부득이하게 이제 돈이 필요해서 인출을 한다고 해도 금리 손해 없이 3회까지 출금이 가능하고 그 369라는 의미가 3개월 6개월 9개월 단위로 계속해서 이제 금리가 높아지는 그런 이제 상품이라는 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369 정기예금입니다 해지할 당시에 3개월이면 3개월 이만큼은 이자는 충분히 보상받는 거고 6개월 이따 해지하게 되면 그 6개월만큼은 이자는 받고 이제 해지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군요 아예 못 받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중간에 해지를 하더라도 어느 정도 보장된 고금리를 적용받으실 수 있다 이게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만약에 3개월 때 됐을 때 0.5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절대 아니죠 그게 중요해요 그게 분할해야지 내가 그걸 알았다면 그때 조금 빼서 넣고 주식에 넣고 빼고 넣고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이자도 보호를 받으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의 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정기예금에서 없는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여기 파킹 통장에만 있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음 물론 막 이것 때문에 대박이 막 300만 원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3천만 원 이런 건 없죠 그러나 우리가 3천만 원 있었는데 1년 후 2년 후에도 3천만 원으로 있느냐 아니면 3천만 원이 그래도 3천 뭐 150만 원 3천 5백만 원 이렇게 이제 늘어나느냐는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가 바로 이지선 제자를 부자로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네네 그냥 간단하게 우리 너무 어렵게 얘기했어 시중금리보다 되게 높은 이자를 준다 파킹 통장이라는 게 있다 이것만 알려줘도 사람들이 어? 한번 검색해보고 만드실 것 같아요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지금 시중은행의 이자를 사람들이 몰라 월급 통장의 이자를 사람들이 모르는 게 문제예요 0.1밖에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현재 이자는 0.1이다 그 15배가 지금 나올 수 있다 이것만 우리가 알면 된다는 거죠 확 끌리죠 15배 자 우리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 부장님 부장님 콘텐츠는 뭐 더 나올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다 말씀드리고 아유 깔끔합니다 아유 됐습니다 우리가 통장이라고 다 같은 통장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좀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파킹 통장 한번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파킹으로 2행시 한번 해요 파킹? 네 파! 파킹 통장 가입했네 킹! 나는 왕이 됐네 킹이야! 아 뭐야? 아 미안합니다 원래 2행시 3행시 약해 나 이런 거 못 하겠어 네 이지선이 한번 해볼래? 아니요? 자 그럼 전문가 한번 시켜볼까요? 아유 좋아요 아이고 자 파킹 통장 갑니다 파! 파킹 통장이 오우 킹! 킹이다 아하하하 별 차이가 없네요 등본이 자 우리 주린이는 앞으로 좀 더 재밌게 가겠습니다 네 재미없는 건 오늘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밌는 주린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파킹 통장 소개를 해주신 상상인증권의 이종원 리서치센터 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드리게 물어봐 구독해주세요 으 으 으 으 됩니다